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부문 말씀은 10편 68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위세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바람에 날아가는 연기처럼 그들을 몰아내소서 초가 불에 붙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이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하시니 그 앞에서 기뻐하여라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신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광야를 거쳐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황폐한 주의 땅을 회복하셨으므로 주의 백성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주의 은혜로 가난한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하께서 말씀을 주시자 많은 여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우리를 치러온 왕들과 그의 군대가 도망하자 집에 남아있던 여자들도 전리품을 나누었네 너희가 비록 양우리에 누웠으나 금과 은빛 날개를 단 비둘기 같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들을 그 땅에 흩으셨을 때 살몬 산에 눈이 내린 것 같았다 바산의 산들은 높고 장엄하구나 너희 높은 산들아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려고 택한 산을 시기한 눈초리로 바라보느냐 여호하께서 그곳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차에 둘러싸인 채 여호하께서 신의 산에서 나와 그의 성소에 들어가시는구나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고 가시며 사람들 곧 거역하는 자들에게서까지 선물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려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들었던 라디오 광고가 하나 있어요 보험회사 광고였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보험회사 이름을 얘기하고 Small enough to care, big enough to do the job 무슨 말이냐 하면 Small enough to care 충분히 돌봐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회사이면서 당신을 충분히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회사이면서 Big enough to do the job 그리고 주어진 일 해낼 수 있을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Small enough to care, big enough to do the job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딱 그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기시는 분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갇힌 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 정도로 작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알 정도로 작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다 필요했거든요 주어진 상황을, 상황 속을 해결해 주실 이 상황을 넘어서 일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도 필요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실 작은 하나님도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도 필요하고 작은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필요하면서도 나의 마음속 아주 작은 읍조림마저 들어주시는 작은 하나님도 필요한 거죠 기도는 이 큰 하나님과 작은 하나님을 둘 다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는 거면서도 나의 이 작은 소리를 들어주시는 작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기에는 작은 하나님이시고 내 목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큰 하나님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이끌어주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가장 작은 목소리마저도 그 눈물도 다 지켜보시는 작은 하나님이신 거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주어진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는 있나 하고 작아 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이 작은 마음마저도 이렇게 보살펴 주실 수, 헤아려 주실 수 있나라고 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는 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크시고 또 작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달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